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난다는 날 7월 칠석입니다. 칠석에 비가 내리면 그 비는 보약이라고 해서 일부러 맞고 다니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때마침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있네요. 그나저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비가 내리면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부동산은 사고로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 뜯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따라야 되는데 말이죠. 굳은 날에는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죠. 저희가 부동산 직접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현명한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얘기 좀 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송성문 대표의 전략을 좀 듣고 싶으시다 전화해 주세요. 지금부터요.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6356번 끝자리 번호 오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02-545-7988번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실 때 이 번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빨리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나누고 있을게요. 이제 8월의 끝자락입니다. 9월 되면 이제 가을 바람도 솔솔 불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1년의 성수기라는 시즌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요. 어때요? 우려도 많고 기대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1년 중으로 봤을 때는 봄시장, 가을시장 많이 아시겠지만 3, 4월, 5월, 또 9월, 10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래량도 많고 또 이사도 많이 하고 있는 임대차 시장도 활발하는 이런 시기죠. 하지만 올 가을은 조금 예외죠.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한 달 가까이 흐르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고강도 대책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올 가을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전문가들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는 일단은 전반적인 어떤 규제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 어렵죠. 이렇다 보면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기회에 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셨던 분들도 전세 수요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매매 시장, 일반적인 전세 수요 이런 것들이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더 가세가 됨으로써 전세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결국은 전세 가격 인상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매매 시장 자체는 약보합세를 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심 지역의 어떤 분양권이라든가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강세를 또 유지해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매 시장의 약세, 전세 시장의 강세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그림을 잡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을 대입해서 전약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5는 2077-6356번 열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 예. 현재 강서구에 우장산 힐스테이트 거주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목동으로 이사 갈까 하는데 아, 학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집도 최근에 근처에 마곡지구 때문에 좀 수혜를 보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래서 목동으로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 계속 거주하는 게 괜찮을지 네, 네. 예,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매매 시기는 언제 정도가 괜찮을지 싶어가지고 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 대한 어떤 미래가치부터 일단 챙겨보면 될 것 같은데요. 강서구 우장산 힐스테이트 말씀 주신 것 맞죠? 예. 여기 위주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질문은 지금 우장산 힐스테이트를 갖고 계시고 이거를 지금 1가구 1주택이시죠? 네. 예, 실수요자고. 그런데 여기를 매도하고 목동지역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살고 계신 힐스테이트는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 또 말씀 중에 최근에 수혜를 좀 봐서 좀 올랐는데 앞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조정을 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목동지역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은 지금보다는 한 내년 정도 초반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내년 중에 한번 갈아타는 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살고 계신 힐스테이트가 내년까지는 그렇게 약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목동지역에 지금 형성된 가격은 조금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아요. 한반도에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법도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갈아타는 시점을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정도까지 이렇게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팔고 매수하는 것보다 또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을 내년 정도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다른 시청자분들의 얘기가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우장생 힐스테이트 입지도 좋고 발산역하고 가깝고 말씀하신 대로 마곡지구의 바로 수해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아파트들이 시대를 끌고 가고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그걸 따라가는 양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또 특히나 오른쪽 위쪽으로 발산역 위쪽으로 있는 주공단지들도 가격이 굉장히 약했었는데 많이 상승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장생 힐스테이트나 아래쪽으로 아이파크라든가 또 강서 힐스테이트 이렇게 민영단지들도 가격이 상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여건은 뭐냐 하면 마곡지구의 어떤 수해를 갖고 소형단지들이 가격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곡지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잖아요.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다. 결국 하반경직성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유입의 어떤 동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의 힐스테이트 지금 현재 가격대는 지금 한 6억대 중반 가나요? 20평대? 네, 그 정도 가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연차는 좀 있어요. 이게 발산하고 역세권에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좋아서 그렇고요. 아래쪽으로 지금 강서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새 아파트고 또 아이파크도 또 연차가 힐스테이트보다는 조금 낫잖아요. 그런데도 입지에 장점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좀 아무래도 주도하고 가는 거거든요. 연차는 좀 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밑에 있는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시대가 조금 더 높고 또 그 밑에 비교적 새 아파트죠. 2,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또 강서 힐스테이트하고는 좀 비슷하게 가고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결국은 마곡지구의 어떤 흐름상 이 아파트들이 좀 민영단지들이 좀 수혜를 좀 더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곡지구 아파트 지금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7억대 정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시세를 끌고 가는데 물론 마곡지구 내에 있는 엠벨리라든가 이런 데리가 좋아요.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 공급보다도 수요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는 수요도 일단 무슨 어떤 연구개발, R&D센터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층이 좀 높은 계층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 민영단지, 지금 이렇게 안정돼 있는 곳들은 아무래도 좀 강세로 갈 확률이 있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급상승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목동 지역은 아까 왜 말씀을 드렸냐면 목동에 대한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학구는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굉장히 상승폭이 컸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재건축을 한다는 건 지금 현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기간에 올랐던 것들이 지금 더 상승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면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내년에는 시장 자체는 조금 위축되는 양상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힐스테이트를 내년 정도에 팔고 가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론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현재 가지고 계신 물건을 조금 더 이 극대화시키고 한 내년 초쯤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목동에 이제 물건 꼽아오시면 저희가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느 거 궁금하신가요? 제가 남가자동 아이파크 조합원이거든요. 아 예. 조합원인데 이게 내년에 입주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요. 자꾸. 팔라고? 네. 그래서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이 온다는 거는 인기가 많다라는 얘기일 텐데 남가자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파크 입주 예정이면 그럼 2차 얘기하시나 보다. 네. 예. 예. 그 저기 명지대학교 근처예요. 명지대 바로 옆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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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여기 조합원이라고요. 이거 몇 평이세요? 네. 25평이요. 네. 좋은 거 신청하셨네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시세는 알고 계신가요? 부동산들 전화 오면? 시세는 대략 좀 알고 있어요. 얼마 정도 가요? 최근에? 지금 5억대에 가는 것 같아요. 5억대 뭐 한 중5만 이상 갈 텐데요. 그렇죠? 예. 네. 자 결론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은 새 아파트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좋은 데예요. 좋은 데인데 제가 보기에는 매도 시점도 잡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입주 시간은 좀 남았는데 내년 정도에 어느 상황을 좀 봐가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약간 있다라면 그때는 매도하고 만약에 갈아타실 생각이 있다라면 매도 시점은 그쯤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갈아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시면 내년 정도까지는 상반기까지는 여기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없어요. 그래서 곧쯤이 가장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지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명진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재울 뉴타운 바로 인근 지역. 여기 지금 재건축 지구잖아요. 남과자 1구역.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가재울 뉴타운하고 같이 인접해 있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쪽 지역이 문제는 뭐냐 하면 지하철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기에 다 조금 핸디캡이에요. 증산역까지 거리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도심으로 이어지는 종로나 서대문 또 아니면 또 마포권으로 이어지는 이런 도로교통도 이렇게 사실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의 핸디캡을 좀 가지고 있다. 이게 좀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점은 새 거고 뉴타운 지역 내 인프라가 좋은 데 위치하고 있고 이런 거는 대단한 장점이긴 하죠. 생활 편익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좋은 것만 있어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좀 중요시하게 보는 거는 이 지역 내 물량입니다. 제가 지금서부터 드린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게 좋을 게 잘 들으셔야 될 게. 그런데 일단은 지금 입지하고 있는 이 가재 위치하고 가재 울리타운이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갑니다. 지금 18,000원, 2만 세대 가까이 이제 조성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 인근 지역의 모든 새 아파트예요. 여기도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의 물량이 한 2만 세대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역 내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동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물론 이 서대문구, 은평구 이쪽 지역에서 이런 새 아파트 단지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정도를 막 갖춰줄 만한 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또 위쪽으로 응암 쪽으로 넘어가면요. 명지대학교 위쪽으로 넘어가면 힐스테이트 단지들이 있는 건 아시죠? 백년산 힐스테이트.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차가 얼마 안 되고 단지 규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내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내가 제일 갖고 있는 장점, 새 거면서 소형 아파트면서 이런 것들을 좀 연애들이 별로 없다라면 좀 부각이 될 텐데 주변에 새 아파트 연차가 5년, 10년 미만에 돼 있는 새 아파트들이 질비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지역 내 교통의 어떤 핸디캡, 또 주변에 어떤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좀 장점을 갖고 있을 때 아무래도 내년 입주 전까지 계속 장점을 갖고 있겠죠. 이 지역 내에서는 제일 새 아파트니까. 이런 부분을 갖고 계시면 조금 더 기대가치, 목표치가 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약간 정도는. 그러다 보면 고기가 한계선이 되지 않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공급 물량 때문에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이런 어떤 입주 전에 어떤 변화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좀 갈아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간단하게. 네, 제 아이들이 창동에 빌라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창동 그쪽으로 지금 갈아타려고 그러는데 어떨까요? 빌라요? 물론 번지수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기만 그냥 말씀드리면 창동이나 이런 지역, 지금 창동, 우이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경전설, 우이신설동으로 연결되는 경전설이 어떻게 지금 개통이 되고 예정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지역적으로 기대감이 많았는데 별로 가격이 안 올라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빌라에 대한 어떤 실수요자 수요도 많고 공급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번지수나 위치는 제가 모르고 분양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역적인 분위기만 그렇습니다. 제가 방송 후에 다시 한 번 전화드려서 이거는 번지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송성훈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외적으로도 직접 만나서 상담받고 싶다 하신다면 이쪽을 이용해 주시죠. 화면 보겠습니다. 송성훈 대표의 무료수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변화하는 부동산 시작, 제대로 알고 대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9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6번 열어두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분 또 전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불러뵐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는 안양에 살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포일 센트럴 프로지오하고요. 포일, 포일 센트럴 프로지오. 네, 133제곱센치 거기랑 그리고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127제곱센치하고요. 네. 그리고 평촌 더샵 아이파크 142제곱센치 때문에 연락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쪽으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제일 알지 몰라가지고. 네, 세 곳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포일 센트럴 프로지오, 평촌 더샵, 또 평촌 아이파크 이렇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바쁘네요. 여러 군데로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고. 지금 이 세 군데 지금 가려고 하는데 평영대가 다 중대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특성이 있어요. 지금 먼저 얘기한 센트럴 프로지오는 앞으로 한 2년 입주가 남은 데고. 아까 호계동 얘기하는 거죠? 더샵, 아이파크. 네, 지금도 이것도 2019년 3번데. 입주할 예정일 거예요. 평촌에 있는 거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스마트 스퀘어 바로 옆에 위치한 거.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거를 사냐. 이런 거는 개인적인 단지별로 특성이 있어서 시청자님이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세 아파트의 가치를 보면 각자 좀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안정성을 따져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평촌 더샵, 이쪽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싶어요. 센트럴 시티. 가격대는 다 차이가 약간씩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가격대가 지금 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요. 약간 약간씩 차이가. 그런데 먼저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고 새 아파트고 기존 아파트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센트럴 푸르지오는 지금 분양을 한 분양권 상태고 또 더샵,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지역은 인더군 중심으로 있는 데고 더샵, 아이파크 그쪽은 저쪽 호계동 지역이고 네, 맞습니다. 이 세 단지의 특징은 지역 내 새 아파트라는 겁니다. 이 평촌, 인더군 이쪽 지역에 새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 아파트 수요가 대체 수요로 입주하는 어떤 수요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제가 어디가 더 낫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손을 들어드리는 게 왜 이쪽을 들어드렸냐면 자, 보면은 지금 이 인더군역 주변으로 지금 센트럴 푸르지오는 아래쪽이고 또 이 왼쪽으로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더샵, 센트럴시티가. 결국은 뭐냐면 이 지역 내에서 지금 과천 쪽에 지금 이주 수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곳이에요. 인더군이라는 지역이. 그러다 보면 인더군이라는 지역이 앞으로도 미래가치가 굉장히 좀 있거든요. 교통 여건에 또 호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이 앞으로도 시대를 계속 끌고 가는데 결국은 기존 단지들은 좀 오래된 단지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연차들이 좀 20년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얘네들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괜찮습니다. 신축을 선택한 건. 다만 가격적으로 조금 신축이다 보니까 비싼 것뿐이죠. 그 가운데서 제가 이 센트럴, 더샵 센트럴시티를 좀 말씀드린 거는 이 지역 내에 옆에 스마트 스퀘어에 어떤 기본적인 수요 안정층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센트럴 푸르지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인더군에서 조금 떨어지는 곳이에요. 좀 뭐라 그럴까 조용한 주거지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아무래도 교통요건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상업지역, 어떤 업무 시설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호계동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그 아래쪽 지금 옆으로 지나가는 건데 이쪽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안양, 평촌 지역에 약간 변방에 위치하고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는 좀 있지만 아무래도 인더군역 주변보다는 좀 약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인더군역 주변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더샵 센트럴시티가 좀 좋아 보이고 두 번째는 포일 센트럴 푸르지오 세 번째로 한다면 더샵 아이파크 이쪽으로 이렇게 순위를 한번 정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세 곳 다 평천 지역 내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곳이라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선택을 본인의 여건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투자 판단 내리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네, 저기 원옥역이에요. 네, 삼성역에. 삼송, 삼송. 네, 네. 그 오피스테이 제가 분양받았거든요. 네, 네.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이거 어지럽다. 자켓 말이 안 나오네. 네, 그런데 사신 거예요? 네, 네. 분양 추천해서 됐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현대에서 진 거. 힐스테이트, 현대? 네. 네,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을. 네, 네. 25층 분양받았거든요. 네, 네. 네,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팔아야 될지. 네, 네. 고민이시군요. 네, 네. 주말 사이에 여기 스타필드 생겼잖아요. 다녀와서 사람이 엄청 나더라고요. 삼송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가 또 스타필드를 주말에 갔다 왔대요. 굉장히 복잡하고. 방금 했어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뉴스가 핫합니다. 네, 네, 네. 삼송역으로 좀 많이 시선이 집중됐는데. 자, 힐스테이트 분양받으셨다고요. 지금 피가 좀 붙었죠? 네, 좀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피가 이어져 갈 것이냐. 아니면 피가 좀 꺾일 것이냐. 네, 네. 또 어떻게 투자 목적이세요? 여기 입주하려고 그러세요? 아, 그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아이가 됐어요. 지금 30살인데. 네. 그래서 그 걱정도 되고 분양받았을 때. 네, 뭐 걱정될 건 없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힐스테이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보면서 말씀드리면 위치가 이쪽이고 삼성역 앞에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역사권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세계 복합 쇼핑몰이 또 오픈을 했고 예정돼 있던 거지만 주변으로 해서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삼성역이라는 지역 자체가 또 앞으로 또 미래가치가 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GTX라든가 신분당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획된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좋아지는 여건에 굉장히 더 핫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오피스텔이잖아요. 상업지에다 적기 때문에 오피스텔인데 지금 여기도 입주가 좀 뭐 시간이 좀 있지만 한 천세대 가까이 들어와요, 그죠? 네, 네. 전체 세대 수가. 그리고 지금 스타필드가 있는 이 바로 윗불력이 대림에서 또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들어서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도 지금 1, 2, 3차 또 4차도 남아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조성이 되고 여기도 한 오피스텔만 4천세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두 개만 해도 지금 한 5천세대 가까이 되고요. 또 인근에 지금 도시지원시설으로 돼 있는 이쪽 상업지에도 또 오피스텔이 또 들어설 예정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 주변에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상당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힐스텔이트가 역하고 접근성도 좋고 장점은 있지만 지금 어떤 프레미엄 붙은 거는 나쁜 어떤 바람으로 잡힌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더 프레미엄을 받고 더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방송 초반에 제가 지금 다른 지역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지역의 공급 물량 이런 거하고 연관성을 굉장히 많이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한 25년 있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이 입주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는 물량하고 연계가 굉장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좀 고점 마지막 위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좀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연론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시장장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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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어떤 물건 준비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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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 거주 분들 많이 선호하신 지역이니 때문에 실 거주를 하신지 월세를 놓으시던지 1500만원 소액 투자하신지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위터에서 옵션들 다 제공되어 있고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가격 메리티까지 좀 있어줘야 되는데요. 매매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매매가격 투룸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5원 가격밖에 안 됩니다. 매매가격 1억 8,5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1억 7천만 원 정도.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1,500만 원이라는 정말 초소액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이런 초소액 투자 매물 최근에 주요 역세권 입지가 좋은 매물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억이 채 안 되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를 놓으시고 투자를 놓으시면 앞으로 2년 후에는 임대가가 매매가를 추월할 수 있는 투자금 회수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의 이지수요와 개발 호재들 또 마곡기업 도시의 후광업가에 따라서 꾸준한 임대가 상승 거기다 플러스 시대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안정적이고 소액 투자하시면서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액 투자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해야죠. 한 가지만 꼽자면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치로의 그런 수요, 수급 상황도 보셔야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시세 차익,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항상 투자할 때 공실 걱정이 없는지 첫 번째로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실거주 수요나 투자 수요가 몰려들어서 임대가가 올라가면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두 마리 도끼, 즉 임대가 상승과 개발 호주에 따른 시세 차익, 두 가지 요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실 때는 실패하지 않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지역, 본 매물이 그런 두 가지 여건을 다 충족시키는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건, 양천구 신정동. 저희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 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물건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주세요. 2077-6355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건, 어딜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다세대주택입니다. 5호선, 7호선 분자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 위치에 있어요. 올해 3월에 중복 완료됐습니다. 6층 건물이고요. 이쯤 3층 들여다볼게요.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기 슈퍼맨과 함께 할게요. 양 대표님, 일단은 중복동 입지적인 특징부터 사줘주세요. 네, 이제 곧 가을에 신혼부부들이 새롭게 많이들 새 집을 얻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리품을 팔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정말 고민이세요. 우리 자식들 어디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앞으로의 그 가치가 상승하는 곳이 될까? 바로 이곳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여기는 서울 지역의 대규모의 업무 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 두 곳이 있죠. 바로 서울 4대문과 그리고 강남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4대문으로 가는 전철 5호선, 강남으로 가는 전철 7호선, 바로 더불역세권이죠. 군자역에서 더불어야 한 6, 7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 주거지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중랑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중랑천 너머에 뭡니까? 바로 요즘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는 곳, 장안평개발지구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바로 성수, 뉴타운 지역과 더불어 전략정비구역이었습니다. 또 북쪽으로는 바로 미아상봉균형발전촉진지구와 더불어 중하뉴타운, 이문휴경뉴타운 지역이 위치해 있어 앞으로 이런 주변 지역의 개발들이 가시화될 때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대원 외국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명문 학군들이 주변 지역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데 이들 주변 지역들의 가치가 이제 개발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실거지와 그 다음에 투자를 겸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방송으로 그동안 많이 접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중곡동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미래가치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방송으로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평개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광진구에서도 가장 북쪽의 위치에 있어서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이죠.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큼 주변 지역의 미래가치가 굉장히 탁월하다. 이 군자역 역세권 개발 가치만 해도 이 중곡동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리는데요. 여기는 성수전략정비구역이 바로 1, 2, 3, 4구역이 진행되죠. 이미 4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3년이 지나면 1, 2, 3, 4구역에서 순차적으로 개발, 이주가 시작될 때 한번 지도해놓고 보십시오. 성수지역은 이미 가격이 높았고 자양동 주변 또한 한강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주할 곳이 바로 이곳 중곡동 지역이 그야말로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가치, 8천 세대의 이주수요가 발생하고 또 IT산업개발진흥지구로 산업유타운 1차지구로 지정된 곳이 바로 이곳 성수유타운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들 지역들의 개발이 될 때 바로 그런 업무 시설들, 그다음에 이런 공장 자동화에 의해서 사람들의 유동유가 더욱 증가될 때에 주변의 주거 부수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고요. 북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문휴경유타운과 중한유타운 그리고 미아상범 균형발전축진주의 개발에 의해서 계속적인 이주가 시작될 때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될 때 그 가치가 바로 이곳 중곡동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요. 장안평 주변 지역의 자동차 유통센터 바로 벤처밸리로 계속적으로 조성이 될 때 그 업무 시설이 함으로써 일자리가 꾸준하게 늘어날 때에 바로 이곳 장안평 주변 지역 바로 중곡동이 주목받게 됩니다. 동북권 철도 사업에 대한 경전철이 물론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광진구 중심의 르네상스 개발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미래의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건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중공이 이미 완료가 된 건물이고요. 어떻게 지어졌는지 또 살펴봐야죠. 특징 좀 점검해 주세요. 제가 건물 정말 시청자분들께 소개 드릴게요. 이건 실거주 중심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외관 사진을 안 넣고 조감들을 대체한 것은 궁금하시니까 한번 와서 보시면 정말 잘 지었구나. 제가 여타 일반 건축업들이 짓는 것과는 다른 아주 퀄리티가 높은 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되고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두 세대씩 있는 총 6층 규모의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3층. 그러면서도 두 세대씩 있다 보니까 쾌적한 주거 환경이 특징인데요. 여기는 무인 택배 시스템이라든가 또 주차장의 여유가 더욱 세대당 한 대씩이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바로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 실전용 면적이요. 바로 아파트 평형 28평형에 이르는 실전용 면적이 21.5평입니다. 그만큼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가격 살펴보러 갈게요. 가격 메리트는 얼마나 뛰어난지 좀 점검 부탁드려요. 네, 가격이 관건이죠 당연히. 오셔서 볼 때 무엇보다도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제가 주변 지역에 가격 조사를 한 다음에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됐는데요. 3억 3천만 원입니다. 임대 조건부 잔금,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3억 1천만 원 내지 3억 2천만 원 임대 잔세를 확정지어줍니다. 왜? 이미 2017년 3월에 준공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비는 불과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4년만 두십시오. 그러면 성순유타운 2주, 이문지경, 중한유타운, 망우, 상봉, 균형발전속신지구 2주, 장한평 개발에 의해서요. 그 가지가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니까요. 그냥 3, 4년 두고 보시는데 여기 물론 월세로도 가능합니다.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8, 9천만 원 되는데요.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 시장 조사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면목동에 재개발 많이 지정되죠. 이랬을 때 광진구 쪽으로 넘어오려고 하죠. 면목동에 고주하는 것보다는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시기를 더 바라기 때문에요. 이 광진구의 중곡동 가치는 지금보다 더 크게 됩니다. 군자의 역세권 개발에서 더욱 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의 가치 3억 3천만 원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1, 2천만 원 투자하셔서 4년 내지 6년 뒤에 매도를 하신다면 큰 시세 차이 당연한데 여기는 실거지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대문과 강남으로 바로 이어지는 전철 5호선과 7호선의 더블 역세권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매수하실 때 안전한 투자에 의해서 유의할 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항상 오셔서 사실 때는 꼼꼼히 살펴보신 건 당연한데요. 팔걸 대비하셔서 지역 선정과 입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치가 뭐다 이제 개발의 시작 단계인 곳에 들어온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제가 이 주변 지역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지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광진구 중곡동 물건 저희 들여다봤고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하나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간단한 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위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요? 개통 예정인데요.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예정입니다. 2018년 7월에 준공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16층 건물 가운데 13층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1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7,1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시 박일권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방위동, 어떤 입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강남 3구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최근에 가격 상승폭을 보면 강남권의 특히 한강변의 그런 가치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프리미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이 송파구 방위 역세권에 있는 매물의 입지는 지금 현재도 8호선을 이용하시면 2, 3분 거리에 초역세권이지만 내년 이맘때 딱 1년만 보시면 본 매물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 입주와 맞춰서 그맘때쯤 9호선, 황금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정말 지자첨 1분 거리에 초역세권, 더블역세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정말 강남권에서도 이 정도 초역세권 매물 찾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도 바로 황금노선인 9호선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맞은편 쪽으로는 올림픽공원, 최근에 숙세권 자체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강변, 석촌호수까지도 15분 정도면 걸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남권에서 한강변과 자연환경, 그리고 또 교통의 편의성을 다 얻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방위 역세권 자체가 그전에는 약간 먹자골목 쪽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상업업무, 주거시설로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지로서의 프리미엄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9호선 라인, 또 송파대로변의 상업업무 개발설의 개발 압력을 앞으로 꾸준히 얻으면서 9호선 라인, 대로변 쪽의 주거상업업무,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종상에 따른 대규모 개발 계획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일단은 골드라인, 지하철 9호선이 앞에 떡하니 통과하게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교통의 편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8호선, 2, 3분 거리 싱글에서 본 매물 입주할 때쯤 맞춰서 더블 역세권, 9호선, 8호선, 황금노선으로 바뀌는 지역이고요. 특히 신방위 역세권 주변 지역에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업업무 주거시설, 아파트, 대규모 오피스텔, 타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시설로서의 가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9호선을 타고 이동하시면 바로 삼성 역세권, 잠실 역세권 10분 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국제업무 교류단지의 그런 후경과, 배후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고요. 문정법조타운이라든지 9호선 라인의 대로변, 상업업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꾸준히 얻어갈 수 있는 호재를 갖추고 있고요. 주변 지역의 잠실 5단지라든지 각종 재건축 이수요까지도 꾸준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특히 강동권에서 재건축 이수요가 아무래도 입지가 뛰어난 송파권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런 재건축 이수에 따른 개발어제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지어지게 될지,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궁금한데요. 건물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려요. 네,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내년 이맘때쯤, 내년 8월, 9월 정도에 여름경, 가을경에 입주할 수 있는 매물로서 총 16층 중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3베이 구조의 안방, 작은방, 거실 규모의 17평형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소형 아파트로서의 강남권의, 더블 역세권, 구호선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아파트로서의 가치는 앞으로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초역세권, 기본적인 풀옵션,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자재분들이 거주하시기 좋고요. 앞으로 시대차익뿐만 아니고 안정적 높은 임대수금도 받기 가장 안성맞춤인 그런 다양한 옵션과 구조를 갖춘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살펴주세요.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합니까?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남권의 17평, 18평대 아파트, 소형 아파트 거의 6, 7억, 7, 8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본 매물,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전용 면적은 거의 비슷하면서도 가격대는 거의 절반 가격대입니다. 매매가 3억 3,1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한 2억 5천에서 6천.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전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철이 개통됐을 때는 최소한 2, 3천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도 잔금 시, 입주 시에는 거의 최소한 3억 대 중후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권의 희소가치가 있는 소형 아파트로서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앞으로 꾸준하게 확실하게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아파트에 접근하실 때 유의할 점? 뭘 떠올려 볼까요? 네, 아파트로서의 가치를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도심권, 강남권의 소형 주택, 특히 아파트의 그런 수요 자체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직주, 군접, 공실 걱정이 없는지 향후에 수급 면에서 유리한지를 꼭 보셔야 되는데요. 본 매물, 강남권의 그것도 9호선 라인의 초역세권의 소형 평근대, 신축, 소형 아파트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하실 때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입주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입주할 때쯤이면 임대가도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시세 차이까지 얻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 이렇게 마지막 물걱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세미나 일정 좀 살펴드릴까 하고요. 화면 함께 하시죠.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챙겨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논현역 부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55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오늘 물건에 대한 궁금증도 마찬가지 번호예요. 02-2077-635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부자 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 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 하셨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함께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